안녕하세요 한동대 김영섭 교수입니다. 우리 c++ for ccodes라는 강의로 혹은 jumpstart이라는 제목으로 c++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라지고요. 제가 준비한 ppt 를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c++ 를 공부할텐데요. c++ 를 공부할 때 console 를 켜서 c++ 코딩을 하거든요. 물론 앞 시간에 잠깐 보기는 했지만 처음에 how to start a console 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powershell 윈도우에서 쓰는 shell이죠. 그 다음에 cmd 옛날에 윈도우에서 쓰던 shell 입니다. 그 다음에 bash, linux나 unix 혹은 macOS에서 쓰는 shell 입니다. bash. born again shell 이라는 준 말이죠. 그 다음에 g++ 를 어떻게 installation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om 텍스트 에디터죠. git, github, github deskto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remind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와 c++ 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딩 할 때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코딩 해야 하는지 그런 프로그래밍 프린시플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n house 라고 앞에 붙인 것은요. 프로그래밍 프린시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고른 4가지 정도 제가 이번 학기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프로그래밍 프린시플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llo world. 코딩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코딩 해 보는 hello world 를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for ccodes. 이걸 저는 가끔 점프스타트 라는 제목으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자동차들을 처음에 겨울에 이렇게 스타트 하려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소모되거나 그러면 시동 고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다른 차랑 이렇게 연결 해 갖고 배터리끼리 연결해서 점프를 받는다고 하죠. 점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잠시 배터리를 빌려서 이렇게 차를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런 거 보고 차가 얼었을 때 배터리가 잘 작동이 안될 때 금방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차만 시작만 하면 그 다음에는 차가 이제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에 차 수리할 수 있는 배터리를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스테이션에 갈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첫 시간을 점프스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아직 안 배웠는데 c 를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c 를 c++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piacha.com 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합니다. 소통하려고 하니까 여기 등록한 거 다 등록했겠지만 혹시라도 등록하지 않은 그리고 이 방위를 처음에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들은 readme 파일하고 syllabus 강의 계획서하고 getting started를 읽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 칸솔을 먼저 start 해야 되는데 칸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도 다양하고 그래서 뭐를 추천해야 될지 참 이렇게 망설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파워셜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한 학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셜을 어떻게 start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 에디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atom 입니다. 이런 텍스트 에디터를 칸솔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처음에 칸솔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에서 파일 익스플로러에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mc64 이런 곳에 저희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흔히 소스코드는 한 폴더에 다 저장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그 폴더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nowic에 소스코드 폴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쪽으로 찾아가야죠. 그러면 파일 탐색기로 거기 찾아갑니다. github 찾아가서 그 다음에 nowic 찾아가서 그 다음에 source 폴더가 여기는 없네요. source 폴더가 없으면 pset 이런 곳을 찾아간다고 하면 pset01 이런 곳을 찾아가면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서 console을 여기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file 메뉴에 가면 window powershell 열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도 열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시작하면 바로 그 폴더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tom 그래서 우리가 hello.cpp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atom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console 창을 만들었으면 console 창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잖아요. 맨 밑에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console 창을 띄었으면 그 아이콘에 가서 고정 작업 taskbar 라고 하죠. 작업 막대인가요 한국말로. 그럼 여기 아이콘이 있으면 아이콘이 있으면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메뉴 뜨면 여기서 windows powershell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 아이템에 다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메뉴가 또 하나 뜨죠. 여기에 속성. 속성을 누르면 이런 속성, attribute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싶은 폴더이름, 시작위치죠. 이 폴더이름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할 때 바로 그 폴더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nowicxsrc 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cancel을 했고요. 여기 고정된 아이콘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클릭하면 cancel이 그 창에서 뜹니다. 여기 제가 지정한 github nowicxsrc x 붙은 것은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nowic에다가 제가 업데이트 하죠. 여기 source에 보면 source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cancel 창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command 창에 cmd 해서 명령 프람트를 하면 명령 프람트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폴더를 찾아가야 되는데 한창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 아이콘을 만들어서 거기에 항상 쉽게 여러분들 폴더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설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쉘에 다양한 쉘이 있는데요. 파워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에 윈도우에 있는 지금도 물론 있죠. cmd 창을 익숙하면 거기 가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ash born again shell 이라고 하죠. mac os 를 쓰는 친구들을 bash 를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hell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파워쉘이나 bash 를 쓰게 됩니다. 근데 command들이 다 비슷하죠. alias 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powershell command들이고요. 파워쉘의 alias을 이용하면 이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ls 라고 있죠. ls. unix shell. mac os에 unix shell을 쓸 수 있습니다. bash죠. 여기다가 제가 unix shell이라고 그러지 말고 bash 라고 쓰는 게 더 좋겠네요. bash. 저는 옛날에 unix shell이라고 k shell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bone shell이 많이 쓰여지는데요. bash이. 그 다음에 cat cat. 그 다음에 다 비슷하죠. 비슷한 게 많습니다. clear. clear. copy. copy. move. move. 파일 이름을 a에서 b로 바꿀 때 move 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rm. remove 입니다. 파일을 delete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delete 할 때는 remove the 라고 합니다. rm. the 를 씁니다. 같죠. move. 파일 이름을 바꿀 때 pwd. present working directory 입니다. display the working path. 그 다음에 popd. 이건 폴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change 폴더 하실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change 폴더를 할 때 그 현재 폴더 이름들이 스택에 다 저장되거든요. 그 스택에 저장된 것들을 pop 하고 push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cd. change directory. change directory의 준말이죠. change directory. change 폴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cho 하는 것은 이제 터미널에 이렇게 쓸 때 empty 파일을 만들어 낼 때 많이 씁니다. ps. process id 를 이제 리스트 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process을 delete 할 때 kill process 할 때 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몇 개 알아두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코딩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저희들이 msys 하고 min g w 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쓰는 msys 2 를 설치를 먼저 하고요. 이걸 먼저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min g w 64 를 먼저 설치하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msys 2 를 먼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console 창이 생기면 거기다가 packman syu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min g w 를 이런 방법으로 설치하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구글링 해 갖고 min g w 설치하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치하면 msys 2 안에 min g w 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방법대로 msys 2 먼저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min g w 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min g w 가 뭔지 뭐에 약자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가장 최소화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 그러죠. 가장 간단하게 생활하는 저도 이렇게 이걸 좀 추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집안의 가구를 최소화 한다든가 하여튼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gnu for windows의 준말입니다. msys는 minimal system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pass environment variable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이것은 윈도우 사용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윈도우 사용자. macOS 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n g w 64 bin에 들어가보면 g++가 여기 실행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pass를 이 pass 안에다가 environment, 환경 변수 안에 더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shell을 사용하려면 이런 shell들을 사용하려면 bin을 또 bin binary 파일이 준말입니다. bin 이 pass를 또 pass에다가 더 해줘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ash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bash profile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msys64 home user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때때로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데모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에 보면 이 bash 파일의 샘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프로파일이 하나 본보기로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카피해서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bash 파일 프로파일을 그리고 제가 이 프로파일에 샘플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여러분들 폴더에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기터 폴더를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여러분들 기터 폴더에 다가 이름을 여기다 명시해주면 우리가 console 창을 만들면 그쪽으로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prompt를 좀 이렇게 특이하게 우리 console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console을 만들었고요. aliased를 몇 개 define 했습니다. 맥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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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하는 우리 학교들에게는 적극 프로파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맥OS 를 쓰지 않더라도 윈도우에서 우리가 종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MCS2 아이콘이 여기 있죠. MCS2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console 창이 떠요. console 창이 뜨면서 좀 작은데 좀 크게 할까요. options mouse selection 텍스트를 좀 크게 하죠. 텍스트 사이즈를 좀 크게 14 정도로 해 볼까요. apply 사이즈가 윈도우 자체도 커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제가 많이 사용한 폴더로 바로 이렇게 start 할 수 있도록 console 창이 생깁니다. msys2 mshell 그래서 ls 하면 이렇게 파일 이름들이 보이죠. 폴더 이름들도 보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 프롬트로 쓰게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폴더 이름들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md markdown 파일도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보통 다른 파일들은 약간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파일을 설치하면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ls minus 제가 alias 로 lls lls 가 아니네요. alias 잊어버렸습니다. history history 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g++ 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되는지 보려면 minus version 이렇게 하면 되구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msist window를 창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을 늘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다시 돌아와서요. .bash profile 이구요. 또 at home 설치했죠. at home 설치하는건 쉬우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getting started 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auto-complete dash c-language 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때 기본적인 그런 c c++ 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namespace 를 다 타이핑하지 않고 네임만 쳐도 스페이스를 바로 여러분들이 auto-complete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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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설치해야 되구요. 설치 다 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거나 getting started 첫번째 비디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c++ for c codes topic 중에서 c 와 c++ 를 약간 비교해 보고 c++ 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개발됐죠. 1972년에 지금 1985년에 c++ 가 개발됐습니다. 키워드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29개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30개 이상 34개가 추가됐습니다. c++ 는 특징은 c 보다 훨씬 더 나은 c++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물론 c++의 큰 이점 중에 하나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입니다. c++ generi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army knife 라고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imperative programming imperative programming procedure 프로그래밍입니다. object oriented 프로그래밍과 대조되는 말이고요. imperative 프로그래밍은 declarative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배우는 다루는 언어들은 c c++ java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명령형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declarative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Prologue Haskell SQL functional 프로그래밍 language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 알면 됩니다. imperative 명령형은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declarative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imperative는 명령하는 거지만 declarative 선언형은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지면 거기서 컴퓨터가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갈리는데 물론 언어들이 다 중간 영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언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항상 같은 우리가 C코딩이나 자바코딩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다 컴퓨터 언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팡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나중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우스 프로그래밍 프린시플입니다. 인하우스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뭐 그런 걸로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프린시플들이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인하우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이번 학기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DRIE DRIE는 DON'T REPEAT YOURSELF 재미있는 말이죠? DRIE DUPLICATION IS EVIL 반복하는 것은 악이다. 농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복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에 똑같은 코드가 두세줄 나온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function을 만들다든지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iss keep it simple stupid 이게 좀 너무 과격한 말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좀 간단하게 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좀 과격한 말을 좀 순화해서 keep it simple and short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kiss 라는 말이 있고요. 코딩을 가능한 간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maintainable 할 수 있도록 하면 잘한 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no magic number 무슨 말입니까? magic number는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magic number 되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입니다. magic number. 그러니까 코딩할 때 코딩할 때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0, 1 뭐 이런 것들은 용납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 정도까지도 그렇지만 다른 숫자들은 일체 코딩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141592 뭐 이런 것들도 숫자로 쓰면 안 되고요. 이게 매크로로 다 define이 되어 있거든요. 그 define 되어있는 constant 를 사용하면 되겠죠. py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에 어떤 0, 1, minus 1 이런 숫자 이외에 다른 숫자가 나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no side effect입니다. no side effect 이거는 네이밍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function 이름을 종종 쓰잖아요. function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function 이름을 정할 때 늘 그 function에서는 그 function 이름이 뜻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square root square root 로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int 라고 합시다. 이렇게 a 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여기서 square root a 를 해서 return 해야죠. square root 를 구해서 return 하는 건데 여기다가 print 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cout c++ print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 안에 그 함수 안에는 반드시 그 함수 이름이 뜻하는 것만 해야 되지 다른 side effect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클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c++ 에서 도입된 키워드들입니다. 키워드들 30개 이상 되겠죠. 여기 딱 30개만 넣었네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많이 쓸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c++ 에서는 true and false 가 드디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class friend private this class 에 대해서는 약간만 하고 object oriented 프로그램은 여기서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게 쓰겠지만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은 virtual 도 별로 안 쓸 거고요. using 도 많이 쓸 거고 template 도 쓸 거고요. 들도 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c++에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c++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거기 있는 것들을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object oriented 프로그램은 약간은 맛을 보겠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c 코딩을 더 잘 할 수 있는 더 좋은 c 코딩을 할 수 있도록 c++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c에 이미 익숙한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c++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월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물론 c로는 잘 우리가 코딩 할 수 있겠지만 여기 c++로 코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요거는 c++ 이거는 이제 컴파일 하는거죠. 컴파일 하는거고 컴파일 하면 여기 a. 이런 곳이 output으로 나옵니다. 이런 a.exe가 요거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dot slash exe, dot slash 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powershell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요것도 powershell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macOS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요. 물론 리눅스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command 창, cmd. 옛날 command 창에서는 dot slash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할 때 이렇게 output 이름을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a 대신 a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ps, macOS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ups, macOS는 이거 아닙니다. I'm sorry. 요거는 요거가 ps, macOS, linux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command 창에서요. 그리고 프로그램 두개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namespace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namespace를 쓸 경우 요 앞에 scope resolution operator 요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더 간단하게 깔끔하게 보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딩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cope를 줄여서 프로그램을 좀 더 compact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코딩 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코딩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코딩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는데요. 다음 또 C++4 C Codes 다음 세션으로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